얼마나 조사가 안 되고 얼마나 무능력하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증거 조사 똑바로 정리를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. 그렇게 증거 정리할 시간도 없는 양반들이 대통령실에 입장내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반박 입장문을 낸다? 그거 입장문을 작성할 시간이 있으면 증거부터 똑바로 그거 분석하는 게 공수처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? 이종섭 대사가 결국에 귀국을 했습니다. 그렇게 귀국해라 귀국해라 해가지고 귀국을 했어요.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수사를 진행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. 증거도 지금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가 정리까지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수사받으라 해가지고 왔더니만 부르지를 못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지금 공수처는요.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출국금지밖에 없습니다. 그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mbc에 그걸 전함으로써 할 일을 다 했죠. 그래서 이제 수사할 능력은 없습니다. 적어도 그래서 이종섭 대사 문제만큼은 저희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. 고발을 한 것뿐이에요. 공수처가 기소도 안 했습니다. 기소를 못했죠. 고발 조치를 당한 거를 가지고 지금 이종섭 대사를 무슨 사임해야 된다 사퇴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 민주당이 이종섭 대사 귀국할 때 지금은 또 공항에 가서 피켓 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거 피켓 들고 시간이 있으면 이종섭 대표보다 먼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종섭 대표는 고발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들이 같이 연합하겠다라고 하면 조국은 또 어떻습니까? 조국은 지금 1심, 2심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몇 석을 지금 얻는다. 무슨 지금 200석이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사임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도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고발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친다면? 그러니까요. 전혀 기준이, 잣대가 너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요.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. 헷갈려 죽겠어요. 정말. 이 형기증이. 그러니까 이게 그쪽은 우리는 남극에 살고요. 거기는 열대지방에 사는 것 같아요. 완전 너무 달라요.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. 거기는 진흙탕 속에 있고 우리는 클린룸에 있는 것 같아. 여기서는 먼지가 하나만 있어도 그냥 난리가 나요. 저기는 진흙탕, 그냥 웬만한 굵은 진흙 정도는 태도 아니야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전대미문의 일 아닙니까? 정말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좀 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산하기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. 이게 지금 2013년도 9월 달에 고발이 됐잖아요. 그러면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? 2023년도 9월 달에 돼가지고. 7개월 됐죠. 6개월이 지금 훌쩍 넘은 상태인데. 얼마나 조사가 안 되고 얼마나 무능력하면은. 아직까지도 지금 이종섭 대사에 돼가지고 증거 조사 똑바로 정리를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. 그렇게 증거 정리할 시간도 없는 양반들이 대통령실에 입장 내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반박 입장문을 낸다. 그거 입장문 작성할 시간이 있으면 증거부터 똑바로 그거 분석하는 게 공수처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? 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